텃밭에서 깨를 한 두루 심어요. 이렇게 해서 앵겨. 네. 앵기면 돼. 텃밭에서 심어갖고 앵기면 된다 거라? 들깨, 참깨 심고 네. 어, 6월 6월 한 20일에 들깨씨를 삐어. 네. 들깨씨를 삐어. 들깨씨를? 네. 네. 고랑이랑, 들깨, 저. 아, 참깨 심은 고랑이에다 들깨를 뿌려보라고? 네. 그리고, 여기쪽도 땅이 돌잖아요. 그, 이거 삐어갖고, 참깨 비고, 비오면, 여기쪽 뽑아서, 여기다 앵겨. 그러면 들깨가, 말로 나온게. 음, 지금 참깨가 지금 4월 25일. 안 심은 안 심어. 요거, 요거 지금 참깨잖아요. 네. 안 심은 아직. 씨 안 뿌렸어요? 아직 안. 아, 씨 안 뿌렸다고. 그냥 치고, 이제 왔다 갔다 하여서 사장님이 보시고 뭘까요? 기계를 심어. 네. 씨 치기가 힘들지. 아, 모종을 해갖고, 이렇게 덮어 놓고. 아니, 기계로, 깨를 심어. 아, 씨를? 네. 4월, 그러면 몇 월달에? 5월 한 11경에 심어. 5월 11경에. 요거 어저께 좀 비 왔다고 쳤더니 비 왔다. 아, 쟤까 왔으라. 그러면 들깨는 지금, 하지 말고, 들깨는 그럼 몇 월달에? 6월달? 아, 요거는 내가 뽑아도 앵겨울 씨였고. 뽑아도 앵겨울을? 네. 아, 우리도 그냥 밭에다 뿌려놓긴 해놨으라, 씨 사다가. 지금? 못 먹어. 못 먹어. 여하, 옆에. 여하, 옆에. 아니, 옆에 담양에 간 게는 씨 팔더라고. 씨는 팔지. 네. 그럼 입사기나 뜯어 잡지. 네. 우린 입사기 뜯어 먹으려고. 응. 됐으면 다음으로 편하잖아. 5월 11경에 심어 내가. 5월 11경에? 그게요. 어 글 때 한번 또 봐야 되겠네 들게 씨는 6월 11경에 7월 20일경에 비어버려라 5월 6월 7월 2달밖에 안걸리네 들깨가 먼저 나와요? 들깨가 먼저 나오잖아 참깨는 추석 전에 나온 뒤 네 추석 전에 들깨는 나락줄 때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참깨하고 들깨하고 쉬면 참깨 수확하고 들깨는 좀 이따 수확하겠네 가을에 좋은거 배우네요 날마다 왔다갔다 하면서 좀 배워야되겠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머님이 막 모종을 주워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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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뽑아다 버려? 그럼 나도 좀 주워서 해야되겠네 아니 이거 뽑아가 나는 뽑아줄게 우리는 작년에도 사다가 좀 심었는데 다 죽어버리더라고 뽑아 여기 이제 뽑아 들깨는 이것 좀 뽑아야만 요렇게 두물게 놔야 두물게? 그래야만 가지가 가지가 약간 여기로 아유 작년에 얼마나 여기서 몇가만이 나온지 알아요? 몇가만이 나왔어? 세가만이 세가만이 와아 들깨 들깨가 짭짤했겄네 참깨도 짭짤 참깨는 비싼디 참깨는 짭고 그리고 한마리 한납 대담맛 살고 대담맛 살고 대담맛 살고 그리고 둘께는 나 대담맛 하나 내놓고 저 산에서 여섯개 나왔고 다섯개 살았고 아 아 얼마 안된니 아 6만이까지 아 또 다른 사람 아 난 여기서 그렇게 많이 나온 줄 알고 여기서 저 산에도 있고 밖에 나 아니 아니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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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고양이 담양이라 금성이요 금성이요 예 심란해져라 여기 신고리 아침에 좀 이렇게 나와 오마이 공놀 오마이 예 사장님도 공성이요 도라 근데 강조 시내 사람들은 해구 미루는것들이 전해사고 땅판다 어쩔고저 배워먹고 아이 그췌 그 재미를 몰라 몰라. 근데 가을 참깨도 4개, 5개 나오면 너랑 차려 키가 쎄게 쎄게 놓으면 얼마나 오지. 우리도 아침에 있나면 얼마나 새싹이 나왔는가 보면 재미있어. 재미있죠. 나도 집에 있는지 첫번째 만홀증도 또 만홀증이 없거든. 우리는 흙을 새로 부숴더니 걸음기가 없어서 안돼. 황토로 몇차 부숴는데 진흙은 아니고 물 빠짐 좋은거. 근데 걸음이 없어 걸음이. 근데 저것을 한차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뿌려부르라고 그러더라고. 한 3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한 3,4년 만들어야. 이것도 하천땅이예요. 이건 지금 하천땅이예요? 하천땅이예요. 여기 논이 좋더만. 여기로 줬어. 이 논을 먹어, 이 논을 먹어. 여기 밑에 쥐 세 갠지. 내가 농사 못지니 줘보고. 조카 보다 지락이 있는데. 어떻게 하천땅이예요?